젤리키트 많아 내 사랑 펄스 터렛을 배우고 싶은데 그게 없구나 옷감 젤리키트 두개 안가고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바로 들어갈까? 바로 들어갑시다 밖에 있어봤자 뭐하나 죽기만 죽지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는게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관청집 확인 따라 그렇지 굳자 들어가자 바로가자 바로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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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씨 달려 4주 경계 걸어다니면서 뒤로 봐주고 사람들이 자주 안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여기죠 사람들이 자주 안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여기죠 아 추강치를 안 만들었어 알러트 팩션 템포레리리 스테블리하스트 렛츠 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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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니 렛츠 쪼니 아이고 아파 쪼니 무진장 아프네 ㅋㅋㅋ зовут 야 가자 언덕 가서 태클을 먹고 아 장비를 채우는 거야 그렇구만 이거 누가 안 온 것 같긴 한데 잡으려고 하면은 누가 올 것 같단 말이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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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갈까 잡고 가 아냐 그냥 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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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, 나는, 체크 부자가 될거에요. 리트리 콜드라고? 영화 이십 일던데? 왔어 왔어. 내가 일등일거야. 됐어. 게임 끝났어. 위성은 그냥 달립니다. 쭉쭉쭉쭉. 오비 날마도 못본척. 오케이, 못봤어. 아, 아저씨 아저씨. 나 보면 어떡해. 테크로 시작합니다. 잘 보세요. 히스파이 시작합니다. 히스파이 시작합니다. 진짜 훅. 훅 하는 순간에 가요. 진짜. 펄스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. 너무. 놀래라. 갑자기 재밍사운드 나오지 말라고. 10명 남았어. 히스파이 시작합니다. 네. 아. 근데 이제. 이렇게. 계단 앞불러서 올라가기 디비전이 영원의 신기술이죠 안녕하세이 요 오늘밤은 기분이 좋아요 유후 이거 안녕하세요 그 노래였나? 그거 같은데? 역시 다크존에 오면 이 노래를 해야될거 같아요 비바람이 오는 다크존 오늘도 평화롭지 조용조용 다니면서 쨉큼하고 와요 아싸 아홉명 쟤 나갈거 같다 내가 다 먹지 내가 테크 다 먹지 남들에게 주지 않아 모두 다 내꺼야 지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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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 저거게 없어 아니 네가 헷갈리지 하지마 오지마 ません 지 Clap 죽여버렸어 데크 먹고 들어서 힐이랑 펄스 배우고 바로 나갈거에요 장비 하나만 더 무기 하나만 만들자 오지마 아 힘들다 숙달 사기 생명 아이씨 저 저 저 아저씨 나한테 왜이래 나한테 왜이래 장난해 장난해 지금 나랑 뭐하자는거야 장난하자는거야 뭐야 내가 그렇게 우울껴 보여? 응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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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끼 스테미나 떨어 특시 배급 배급 오케이 근데 아 스킬 스킬 스킬이 안되네 힐이 안돼요 힐이 안돼 힐이 안돼 힐이 안돼 힐이 안돼 힐이 큰일났어 망했어 힐이 어 힐이랑 터렛으로 뻗팅여내 큰일났네 아 힐이래 펄스랑 펄스로 뭐야? 으이씨 이거 먹고갔어 이거 먹고갔어